길게 치는 비껴치기 중에서도 2적구인 빨강공이 단쿠션 쪽에 있어서 득점하기에 매우 어려운 배치입니다. 1적구로부터 첫번째 쿠션에 이르는 거리가 멀어서 당점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배치이므로 두께와 회전에 따른 변화에 더하여 당점에 따른 변화도 큽니다. 그림과 같은 배치를 두고 주기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와 같은 배치를 득점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돌리기를 길게 칠 때 사용하는 간단한 시스템과 연관지어서요. 2쿠션의 위치를 상정하고 그것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쿠션의 위치 및 광고에gar ن 잠시 후 내 살이ltatt